신청돼있습니다. 신청돼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직접 보러 나왔는데 금요일에 만나요 하고 싶어서 그거를 못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 사이를 웃겼는데 저는 19살 노래를 안경했습니다. 다들 맛있는 노래인 만큼 많이 떠나고 지금 이곳에 있는 곳은 한국에서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